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정년 후에 언둔 이런 아주 좋은 칼럼을 한 은퇴한 교수님이 이렇게 기고를 하셨네요. 참 이번에도 여러분들 궁금해했던 것은 지난 4년간 그런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젊은 나라에 좀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했던 소위 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런 매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 거의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는 현직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은퇴하신 분들은 목소리를 좀 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냥 다 침묵하고 마치 다른 나라 문제인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자기하고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실망가 아니라 아니더라도 그렇게 젊은 나라가 좀 더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을 더했던 그런 지식인들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참 많이 다른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년 후에는 조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부터 거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은퇴하신 분이 교수의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잘 하셨네요. 보시니까 이게 조규익 숭실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교수 정년은 65세인데 입을 닫으라는 법은 없어도 말을 줄이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를 떠납니다. 미국은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때까지는 활동할 수 있는 그의 종신 그런 교수직이죠. 텐유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 교수들이 종신 교수직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니다. 급격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나 강인들 어찌 시효가 없겠는가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까 본인이 가졌던 그런 학문이나 지식이 잘 팔리던 시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대가 많지 않습니까? 정년 적응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교수들 흡사 고별 연극 무대에서 내려가는 배우처럼 대부분 허허롭지만 깨운한 표정으로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년 이후에 대부분 분들이 그냥 입을 다물어버린다는 겁니다. 언둔, 교수들의 언둔이라는 표현 그대로 보시게 되면 교수들이 일생 펼쳐온 말과 형의는 교수란 무대 위에서의 일들이기 때문에 일단 교수의 직에서 정년을 퇴직하게 되면 그런 행위들을 반복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 논쟁의 주체가 되거나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그런 개인적인 선택도 있겠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타인과 갈등을 피하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별로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무대를 내려온 교수들은 원래의 말을 잃어버린 채 새로운 배역 뒤로 모습을 감춰버린다. 대부분 은자가 된다는 겁니다. 은둔자. 연구와 강의의 두각을 나타내는 교수들도 은둔자가 되고 사회적 이슈에 파이팅에 앞장섰던 현실참여 교수들도 은둔자가 되고 그들 모두에게 바로 정년퇴직은 은둔의 시작이다. 이게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정년퇴직한 교수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욕망이 줄어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욕망이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 글을 써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런 걸 별로 이제 그렇게 열심히 40대 50대 책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책이 좀 잘 안 읽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글을 써서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런 것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줄어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관찰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이런 칼럼에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이걸 보고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하기도 하고 이 북송의 역사가 범조는 자신의 은둔을 고상하다고 여김으로 떠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은자다라고 말했지만 교수의 정년은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돌아올 수 없는 은둔의 출발점이다. 이달 말에도 많은 베이비부머 교수가 정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착용하던 가면은 장롱에 넣어두고 의미 있는 은둔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품격을 높여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오늘 보통 시청자분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겠지만 오늘 이 교수들의 은둔 그 이야기를 보고 그분들이 이제 대개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학위를 마치게 되면 대개 이제 활동시간이라는 것이 한 3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대 40대 50대 한 30년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본인인지 한 60 요즘에는 조기 은퇴도 많으니까 63세나 64세 이때 이런 은퇴를 하게 되면은 한 30년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30년이 더 남을 수가 있고 그럼 김형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은퇴 이후에 한 50년 정도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으로 활동했던 그런 30년 못지않게 또 다른 30년이 본인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세상에 하도 악하고 혼탁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론을 펼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인 겁니다. 이게 내가 낯서 자란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것을 또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분들이 놓치는 그런 부분들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 상상하려고 하는 의지 그러니까 언둔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의지의 상실이나 의지의 실종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젊은 날이나 또 청년기나 중년기나 장년기나 노년기나 간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 의욕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지나 의욕은 판매하는 그런 가게도 없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의지나 의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연배가 좀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본인이 그런 의지나 의욕이 사라지지 않도록 실종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 그렇게 관리를 해서 확 이렇게 여러분들 타오를 필요는 없겠지만 잔잔하게 꺼지지 않는 불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현역에 뛰었던 30년만큼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조금은 데려가겠지만 지금은 건강상태가 좋으니까 여러분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모든 문제의 그런 중심에는 바로 본인의 의지나 의욕 그리고 본인의 활동에 대한 의미부여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